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왜 내게 힘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힘과 능력과 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우리는 성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내 힘 때문에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힘을 내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오류를 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망각하며 살아간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바할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바할신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 삼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죽이며 마지막 엘리야까지 죽여서 이 나라를 온전한 바할의 나라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 아합왕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기적과 또 비를 내리는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기적을 보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할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에 서서 오히려 바할을 따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아합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왕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적인 환란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행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과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합왕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할의 나라로 바꾸면서 그의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일을 만났습니다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는 이스라엘의 숙적인 아람 나라 왕인 베나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 시리아의 나라의 왕이 베나다시 싸움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 32개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 왕들을 자신의 부하로 삼아서 군사를 일으켜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의 승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아합왕이 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글을 들어서 이 아람 연합군대를 공격하여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면서 이에 한 선지자가 아합왕에게 나와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그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공격하러 올 테니까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한 선지자가 아합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하를 섬기든지 전적인 선택의 결단이 왕에게 있어야 합니다 왕이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또다시 그들이 공격하여 이 나라를 침공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 패한 아람 군대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전쟁에 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졌을까 왜 전쟁에서 실패했을까 여러분 아람 군대들도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저들이 생각할 정도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아시고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아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모여서 막 의논을 하는데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우리가 인생의 신앙 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람 아람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있는 실력을 발휘하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지에서 전쟁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니 평지로 내려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며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무지함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로 의논하고 의논한 결과 하나님은 산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고 토론은 했는데 그 토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 조언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조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평지로 공격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지금까지 32개 나라의 왕들이 군대를 데리고 왔지만 그들은 충성도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보낸 총독들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켜서 오게 하면 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결론과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하고 준비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해가 바뀌어 배나다시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산이 아닌 평지 아백성으로 그들이 침공하여 올라왔습니다 전쟁이 난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전쟁을 또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사를 모집했지만 그 군사가 형편없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다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작은 염소 두 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하다 누가 봐도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산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또 그에게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이르되 여호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오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아람 왕의 아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을 들은 아부 왕이 힘을 얻었습니다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 전쟁이 일어났냐면 29절에 보면 진영들이 7일 동안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딱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일곱째 되는 날 일곱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하루에 아람 보병 군대를 10만 명을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7일 동안 대치하다가 하루 전쟁을 했는데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만 명을 죽였어요 많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작은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만 명을 죽인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6.25 때 6.25 전쟁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아픔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 전쟁 때 3년 동안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25만이 전사했습니다 3년 동안 최신 탱크, 총, 따발총 다 동원해가지고 한 전쟁에 25만 명이 3년 동안에 걸쳐 죽었는데 하루에 10만을 죽인 겁니다 칼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0만을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도망을 쳤어요 막 도망을 쳐가지고 그들이 주둔하고 있는 아백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에 들어가자마자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이 무너져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2만 7천 명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총 13만 명이 하루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개입이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베나다스는 성업에 들어가서 혼자 골방에서 벌벌벌벌 떨리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역사하신 전쟁 오늘 아합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의 어떤 존재이심을 명확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이 주신 전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저는 아주 고래 힘줄 같은 딱딱한 고집스러운 마음이 오늘 아합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의 어려운 일, 직장의 어려운 일, 사업장의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려움의 현실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개입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합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강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음성과 전쟁 가운데 함께하시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합왕은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 인도함 받았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좀 살만하고 내가 좀 괜찮은 상황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아합왕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바꾸고 바을의 나라로 바꾼 이 괘씸한 아합왕을 두 번이나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아니 구제 불능의 왕인데 왜 하나님이 이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합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바할에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그리스도인 신실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들을 보시고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합왕 때문이 아닙니다 아합왕이 이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바할 신을 섬기고 바할을 따를 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7천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시고 나라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괴가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홀로 예수를 믿습니까? 나 한 사람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 가정을 멸망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장에서 여러분이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나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나 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 직장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보시고 핵 위험 가운데서도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괴획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기도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으며 용기를 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나를 보시고 학교를 축복하시고 나를 보고 직장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이뻐하십니다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해주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이뻐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이뻐하십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가정과 가문을 이 나라 이 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압을 보시면 당장라도 멸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7천명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바을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7천명을 보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야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극률의 마음 때문에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극률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 아이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도저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고 작용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극률의 마음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흘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찬 것처럼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아압은 도저히 구제불능이고 해결함 받을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이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아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쟁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속에 죄를 깨닫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43절 한번 볼까요? 뒤쪽에 보면 4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답답한 마음 죄를 깨닫는 마음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에 이르니라 이렇게 했어요 죄는 깨달았는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겠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오늘 아합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깨달음은 있지만 회개의 눈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연락한 모습이 아합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교만이 머리를 쳐듭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인 받겠습니다 통해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교만한 마음이 삭트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베나닷을 멸하기로 작정한 이 베나닷을 오늘 이 아합은 형제로 받아들이고 병거에 앉히고 그를 아주 높은 자리로 그를 칭찬하고 주목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자기가 살려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전쟁의 공로는 자기가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일을 자기 힘으로 그를 살려주는 엄청난 과오를 가지게 됩니다 그 대가로 조그만 이익을 받았습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래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모레이에게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의 세계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비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믿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이 베나닷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아주 조그만한 이익을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랍 나라 수도 담의 세계에다가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담의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오 아합이 정말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칭송받도록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과 생각을 하니까 이 제안이 솔깃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친구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받은 우리들이 오늘 이 아합처럼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내 신앙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면서 조그만한 이익 조그만한 물질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오늘 이 아합의 모습 속에서 성명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그만한 물질의 이익이 있으면 눈을 감습니다 조그만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도 눈을 감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좀 이익이 된다면 굳이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게 하시고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고래 힘줄보다 더 찔긴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아베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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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